흔적이 그림이 그림 자체가 사실화 이런 걸 금강산도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쓰는 요걸로 볼 수 있어요. 우리 합법으로 약간의 같은 데 비슷한데 조금 틀리는 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강렬 씨라고 있지? 아우니? 전 모릅니다. 이강렬 씨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효산 이강렬 씨 전주. 전 모릅니다. 제가 그림은 잘 모릅니다. 아니 서예 문이라도 하고 서예. 효산? 효산. 세부의 효자. 효산자인데. 이강렬 선생님. 전주희 씨인데. 전주희 씨. 그분이 생초도 잘 쓰고 예서 8번째 다 잘 쓴다고. 전서도 잘하고 있는데 예서를 주로 많이 쓰지. 자기 그림에 김행결지 같은 거. 김행결지라고 하면 정문화라 정문화. 음. 그럼 뭐 그릇나고 이래 뭐. 그래가지고 화재로 쓰는데 참 멋있거든 그 양반이. 키도 자만이니. 인물은 별로 고잘 게 없지만은. 안 잔적이니 안 잔적이니. 우리가 이제 가서 인사를 위해 큰절하고. 옛날에는 무조건 큰절해. 저였죠. 큰절이. 악소는 게 아니여. 큰일 날라고. 저 화려. 그러니까 그 자녀분이. 또 누구냐면. 네. 저는 그냥 이거 작품 이거 찍을게. 말씀하신 로고마에서.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 이 대구 경산 있지. 경산. 경산 출신의 금주 혹시 그분을 알 거라. 이나모 선생이라고. 이당 제자라. 아까 이당. 저거죠. 이당. 저는 그런 쪽은 모릅니다. 아 그래. 금주 이나모 선생이 여기 경산 출신여. 잘생겼지. 선생님보다 못생겼지. 나보다 더 잘생겼어. 멋쟁이다. 진짜 멋쟁이다. 이 마드로스 파이프 다 창고. 파이프 무거워. 아 근데 선생님. 그 저. 신실대 연애사 얘기하면. 잠시 좀. 여성들이 많이 따랐을 거 아닙니까? 내가. 좋아는 했어도 내가 싫어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하고는 거리가 멀지. 아. 여성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네. 나는 내가 이성적으로 별로 안 좋아했어. 재미없다. 나를 그냥 꼬시는데. 내가 가야되잖아. 따라가야되잖아. 내가 반대로 내가 꼬셔야 되는데. 저들 꼬신다고. 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꼬셔야 되지. 여성들이 하는 거는 의미 없다. 그러니까 그냥 놀고 가라 이거야. 술이나 먹고 그냥. 재미있게 농장이나. 와이당도 하고. 그런 거 다. 그래. 몇 명 꼬셔보셨는데. 아 그거야. 술도 없지. 83년의 역사에서. 술도 없어. 전국으로 가면 뭐. 서울이야. 어디. 가기만. 앉아있으면 그냥. 줄줄이 오는데. 줄줄이 오지. 줄줄이 하다가 해야 돼. 나 거짓말 아니야. 그거는. 근데 선생님은 그 부모님인데 항상 감사하셔야 된다. 잘생겼니. 아 그때야. 솔직히 아니에요. 내가 이 티끌 하나 없었어. 아 지금도 그래. 지금도 좋으시네. 아니 지금도 좋은데. 생겨있지. 아 그래야 뭐. 아름다운. 우리 저 넓은 마이로. 넓은 마이로. 얼굴에 티도 하나 없었어. 아 왜 달고. 참 미안한 소린데. 이제 다 성인이 됐으니까 하는 소린데. 요즘 마담들이 말이야. 나보고 씨앗 하나 달라고. 정말이요. 내가 여러 사람한테. 제발 나한테 씨앗 하나 뿌리시오. 응. 그게 인생이다. 근데. 내가 마음이 없는 거 어떡해. 그냥 우정같이 친구로 지내자. 친구로 지내자. 이거 마시고 먹는 게 이게 안 좋은데. 마음에 들어야 씨앗도 주는데. 아니 멋쟁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두려워. 그것도 나는 되지도 않고. 이미 나는 이미. 각도해서 일찍이. 1970년도. 1970년도 거창에서 전시할 때. 거창에서. 거창. 여사람도. 거기 가서 전시를 하는데. 그때. 거사를 했고. 진짜. 아 그래 하셨어요. 그때 거사를 했어요. 중앙 지금 의원이다. 중앙의원인데. 유들유들하고. 원장이. 우레사람이야. 천나무 천나무. 네. 라 매니저하고 같이 가서. 그 저. 허. 허. 뭐시냐. 허흥만이라고. 경찰 출신인데. 옛날에. 대단한 충청남도 서천 사람이라. 자기 조카도. 서울대학교. 거천 사람이야. 허훈이라고 하는 사람. 효정. 효산. 효산이다. 효정인가 효산이야. 그 친구도. 지저보잖아. 물이 갑작인데. 지 조카 데려다가 전시 안 하고. 날 하고. 다른 데려다. 거창까지 간 거야. 내 평생 처음 거창에 가서. 시골에 가서 전시해 보자. 70년도. 그 때. 거창은 지금도 뭐 시골이나 다른 거. 지금도 2년을 돼. 그래도. 시골 측은 크다고. 거창도 앞으로 시지구 되는 거야. 그 참. 그 참. 유연인데. 그래도. 그 일대에서는 제일. 군중에서 제일 큰. 그렇죠. 잘. 발전이 됐어.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역사도 많고. 거기가. 가서 내가 아리랑 다방. 지금도 안 잊어버리네. 아리랑 다방. 아리랑 다방. 아리랑 다방. 아쉬워? 거기 가서. 전시를 하는데. 그때. 야당이 있는. 민주당 계장. 그 사람이. 또 앞으로. 윤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 출식이 오는데. 기자도 하고. 그때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저기 마누라가. 그 다방을 운영을 하는데. 2층에서 하는데. 아리랑 다방이. 이 우리. 이 평소보다 적지 싶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다가 딱딱 붙여가지고. 액자. 한 판. 전시할 수. 스무점을 갖다 붙이고. 평품 하나. 소품 하나. 평품. 여섯 복짜리 하나 찍고 나니까. 딱 차는 거야. 나머지 이제. 평품이 몇 개 가지고 왔냐면. 열다섯 개를 가지고 왔어. 근데. 거기다. 거기다. 거기다 한 개만 치고. 작은 거 알아. 열다섯 개를 갖고 왔어. 열다섯 개를 갖다가. 요정으로 산수재기라는. 지금도. 거창 산수재기. 요정이라. 그 당시. 옛날 고갓집인데. 위에 가서. 그 뭐예요. 요새 뭐. 암 걸리면. 그. 그. 와송인가 뭐. 그런 곳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 막. 고갓집이 돼가지고. 약간 뭐. 기화장성이었어. 낡아가지고. 옛날 기화가 돼서.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어디다.